이렇게 넣었어요 애플버터도 사봤습니다 오랜만에 고등어 라이쉬 샀었더라 라이쉬? 맛있습니까? This one's on it now 오늘은 스크네 만들 거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동그랑땡 비슷한 건데 함바그랑 동그랑땡의 사이?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대충 할 겁니다 원래 스크네 할 때는 토리를 넣어요 그 뭐야 닭 다짐유 근데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이게 냉털이기 때문에 소고기 다짐유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쓸 거고 두부도 있어요 두부도 쓸 거고 뭐 톳 같은 건 항상 펜트리에 있으니까 이제 톳은 꺼내온 건데 이거 남겨서 뭐해? 다 넣어야지 이거 해동시킨 거라 다시 얼리지도 못해요 조금만 이렇게 해서 잠깐 둘게요 어차피 두부 이제 좀 짜야 돼서 짜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감싸요 베이프터로에다가 이렇게 감싸서 그릇에 이렇게 이렇게 낑겨넣고 이거를 무거운 걸로 눌러줍니다 이거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그럼 물기가 쭉 빠져요 지금 2분 했다가 더 해야 될 거 같아서 총 4분 했나? 아무튼 3,4분 정도 돌렸는데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시간 많으시면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물이 물이 이렇게 빠져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물 고인 거? 오늘은 시간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넉넉히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얼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락 급하게 쌀 때 반찬 없을 때 그냥 데워서 넣어주면 돼서 사실 막 급하게 도시락을 싸야 되는 날들은 요새는 그냥 안 싸요 그냥 샌드위치 항상 샌드위치 거리는 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가? 이것도 좀 많아요 이것도 좀 많아요 이거는 생강 전분가루를 넣을 건데 얼마 안 넣어야 돼? 초장 이따가 맞아봐 다 넣어간다 이것도 일단은 굽겠습니다 이거는 큰 사이즈 함바그 스타일로 큰 사이즈로 뭉쳐놓고 일단 이걸로 도시락을 쌀게요 도시락을 쌀게요 저희들과 한 3차도 고기 반죽에 소금, 후추 하는 거 까먹었어요 여기다가 소금은 댔고 그냥 간장 들어왔으니까 후추를 조금 넣을게요 이제 고기, 고기, 무, 고기, 고기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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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끓였어요 사과 상 wives, 고기도 끓여줍니다 소금이 들어갔는데도 고기, 고기, 고기를 끓여줍니다 무우가 사과 uncles 하고 싶었어요 오 노른자 이럴수가 아 계란 망했네 그냥 이렇게 반쪽으로 넣어야겠어요 반편은 삶은 계란에 후추 뿌려먹는 걸 좋아합니다 삶은 계란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일단은 요렇게 일단 샐러드 싸줄 거예요 이거는 위에 칸 위에 칸인데 이거 빼고 여기다 샐러드 당근을 좀 넣었습니다 예전에 밀키트 먹고 딸려온 병이거든요 씻어놨어요 네 오늘 도시락 요렇게 완성입니다 저당밥이랑 두부 많이 들어간 스크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샐러드 요렇게 넣었어요 네 네 네 네 네 10분 후에 물에 물을 넣고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에 물을 넣을 수 있어요. 선물을 넣을 수 있어요. 1. 비즈 마켓 미트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라운드 첫 1파운드를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갈 때마다 사는 델모니카 스테이크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냥 스테이크를 구하러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이걸로 찹스테이크식으로 해서 버섯이랑 야채 많이 넣고 야끼니쿠 소스 이렇게 뿌려서 그냥 도시락 반찬으로 싸기도 하고 집에서 그냥 점심으로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집에 애플버터 다 떨어져서 애플버터도 사 왔습니다 남편이 애플버터를 좋아하는데 사과잼 같은 건데 좀 여러 가지 스파이스가 들어간 사과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갈색이에요 갈색 그리고 항상 먹는 컬라치 사가지고 소세지빵 두 개 사가지고 차에서 하나씩 먹었고 도넛도 두 개 사서 남편은 하나 먹었는데 저는 그냥 갖고 왔어요 아직 안 먹고 그리고 오는 길에 고속도로를 일찍 빠졌어야 되는데 조금 더 가버려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일본마트까지 들려서 장을 보고 왔거든요 별로 딱히 살 게 있었던 건 아닌데 쌀이 거의 다 떨어져가서 쌀 좀 사가지고 남편 뭐 이거 먹는다고 과자 하나 사고 그리고 우동면도 집에서 다 떨어져서 우동면, 우동 겉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짜장 소스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짜장 면으로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보는 호지차 하나씩 먹어보려고 두 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고등어 고등어 생선 집에서 진짜 안 구워 먹거든요 냄새 나서 이게 냄새 안 나게 굽는 방법이라서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선 냄새가 너무 이렇게 역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평소에 생선을 자주 구워 먹으시는 분들 기준에 냄새가 안 나는 거지 저희처럼 생선을 진짜 안 구워 먹거나 남편은 생선 구운 냄새 진짜 싫어하는데 코도 엄청 예민해요 그런 사람들 코에는 아무리 온갖 방법을 더 써도 냄새가 안 나진 않아요 그나마 이제 냄새 덜 나는 게 연어 연어 구우면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가끔 그거 구워 먹고 진짜 1년에 한 두 번 구워 먹나? 고등어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인데 갑자기 먹고 싶어서 요 며칠 먹고 싶었거든요 고등어가 그래서 또 그냥 뭐 남편 출근했을 때 먹어야지 하고 갖고 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구운 생선 안 먹고요 원래 구운 해산물은 장어랑 새우 그거밖에 안 먹어요 대신에 남편은 회 같은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수시 먹으러 가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해산물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새우 익힌 새우는 먹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 이거 한 번 먹으려고 했는데 한인마트보다 일본마트에서 사는 게 좋은 점이 이렇게 손질이 돼가지고 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사와서 막 손질 따로 해서 막 비린내 나고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저는 이거 냉동으로 된 거 사다 먹고 이게 안 비싸요 그리고 이게 얼마야 5.8불 이 두 개에 5.8불입니다 이거 되게 커요 제 손 크기? 되게 크죠? 이거 이제 쌀통에 담고 냉장고에 들어갈 거 들어가고 이따가 저녁 때 남편이랑 트레이더즈 장을 보러 갈 건데 그 전까지는 조금 쉬려고요 트레이더즈 왔습니다 이번 주에 부리 치즈 넣은 샌들위치 해먹고 싶은데 진짜 치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리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 이건가? 또 다른 종류도 있나?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부리 부리가 왜 이렇게 많아? 이것도 부리예요 터리들 이쁜다 이쁜다 이 거북도 없을 뿐 이 거북45도 이거북한거에 김치 오늘은 이 상추를 따서 많이 자랐네 이거 좀 자라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거 따서 비빔국수 먹을 거예요 상추를 딸 때 너무 큰 잎이라고 다 따면 안 되고 속잎을 적어도 한 두 장 이렇게 남겨줘야 얘네들이 광합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해는 뭔 모르고 이거를 큰 거를 다 땄다가 시들시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광합성을 못해서 죽었을 수도 있다고 광합성이 가능할 만큼은 남겨주고 따야 됩니다 적상추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쌈 싸먹고 저쪽에 화분 하나 또 있거든요 따라갈게요 얘는 뭔가 뭐 같아 라이쉬 사서 따라 라이쉬? 이어 지깡아르? 원래가 아르요 웬? 오까나 타분 보통도 이즈다 뭐 기치오비와 낙찰서 보이면 아르요? 오케 오케 이렇게 따 갖고 왔습니다 이게 모종에서 시작한 것들인데 몇 번 따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거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팍팍 자라질 않네요 새로 심은 씨앗으로 심은 애들이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좀 기대를 걸고 얘네들은 거름을 한번 주다가 키우면 아마 꽃대가 나와서 화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또 심을 거예요 상추 엄청 많이 심을 겁니다 30포기 이렇게 키워보려고요 그래서 5km 정리들이 잘표만 하면 사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난 못삭한 씩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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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추 5 인간 멸치 멸치 고춧가루 콩고추 멸칠 후 사과를 모으세요 양파 양파 마늘 마늘 담근 고소 고추장 소스는 새콤달콤 식초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소스는 요거 완성일까? 보통도 완성입니다 그렇게 매운 것 같진 않은데 아까 남편은 생당근 조금 추가 오이도 더 그냥 되게 대충 넣고 있어요 배고프다 그래서 오늘은 고기가 조금 볼륨이 많아서 계란도 없이 요렇게 먹겠습니다 소스 더 필요한가? 전은 조금 더 넣고 남편도 더 근데 이 소스 별로 안 메운 것 같아요 먹어봐야겠지만 요렇게 비빔국수 그리고 찹스테이크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네에에에에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